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금강수계에 조류가 대량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수단공사와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따르면 금강수계 3개 시험에 조류 관심 단계가 발령 중이며 지난달 29일 조사 기준으로 금강수계 5곳에서 남조류 세포가 1ml당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집중호우로 많은 물이 유입됐고 폭염이 이어지면서 녹조가 확산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으로 다음 주가 되면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지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